자, 심심해서 동네 마시러 한번 나와봤습니다. 저녁때가 됐는데, 오늘 딘잔이 마지막 날인데, 이 동네는 조용한가? 이도 좀 비우니까. 여기는 헐랑 따위에 있는 골목 뒤에 갔더니, 딘잔이 축제하느라고 난리들어. 이 동네에 오늘 헐랑 좀 오겠습니다. 오늘까지 물축제를 하고, 내일부터는 새해라서 하지 않습니다. 흥결라봐. 파리가 늘 그 하는 곳이야. 팔고, 다양하게 있네. 꽃도 있고, 꽃도 팔고, 여기에는 사람들이 꽃을 많이 사먹는다. 음악 소리가 나는데, 이 길을 한번 찾아가 볼까요? 이 동네도 물 뿌리고 노는가, 끝났는가 모르겠습니다. 한번 가보겠습니다. 막납니다. 이제는 아파트 단지가 돼서, 아 이거 지나가는 사람들이 제일 몰래 뿐이네. 아이고, 가봅시다. 아이고, 한번 가봅시다. 이를 군법 낮에서 오는데. 얘들아 어디 다 생기가 돼서 나왔는데 어디서 아 저기에서 물을 부으고 있군요 아이고 물 뿌리고 다 먹었는 것 같은데 아 그렇군요 아주 애들이 물 난리가 났네 물 난리가 났네 아이고 아이고 누마 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 아이유 아지매슬 잘 나오네 실실 한 번 가봅시다 사람들이 에디엠에서 물축제 하지만 골목길에서 많네요 올해는 오늘은 살사람을 가보겠습니다 물총 가지고 물수 없고 지나가는 사람한테 물 뿌리고 그렇군요 자 돌아서 가야 되겠습니다 물거리 잘 먹어 물거리 물거리 잘 먹어 물거리 기다라서 한게 물을 덮어버립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나를 술 먹고 많이 먹고 다니기 때문에 물거리 잘 먹어요 물거리 잘 먹어요 물거리 잘 먹음 물거리 잘 먹으렴 내가 물 뿌리며야 돼 흐흐흐흐흐흐흐흐 흐흐흐흐 저녁시장에서 내 저녁시장 저녁시장 한바퀴당 아쿠가 보고 생각보다 동네가 차분합니다 사탕수다 물도 짜서 팔고 김밥이거든요 김밥도 반응김밥도 반응김밥 김밥 사탕수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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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생각보다 조용하네요 동네 안쪽에는 뭐 아주 조용합니다 음악소리가 안나는거 보니까 자 돌아서 가겠습니다 제 1호점이 있는데 마암이안입니다 마암이안 이하다고 마암이안 그 앞에 제 1호점이 있습니다 마암이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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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암이안